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책춘함에게는 추억이 돋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현명한 해답은 질문 속에 있다. 로봇풀검지음 이계용 옹김 김영사 출판사 절판대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이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나시나요? 이 제목 빌게이츠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 로봇풀검의 지혜로운 글들이죠. 로봇풀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987년 어느 날 커네티컷의 어느 유치원 교사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등사인쇄서 소책자를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배낭 속에 찔러넣어 주었다. 우연히 그 소책자를 받아본 출판사 기획 담당자였던 어느 엄마는 소책자의 저자를 추적하여 전화를 걸었다. 난 이놈의 걸 20년 동안 써오고 있습니다. 몇 쌍제나 필요하신가요? 이리하여 아이비엠 세일즈맨, 화가, 목사, 바텐더, 미술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로봇풀검의 둥글 원만하고 삶의 지혜가 담긴 글들은 세상의 햇빛을 보게 되었다. 저자가 좋아하는 민들레꽃처럼 그의 글들은 보이지 않는 산들바람을 타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지금도 그 꽃씨를 퍼뜨리고 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가 담긴 한 줄기 미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한다는 것 시간과 경험, 실수와 어려움 등은 사랑의 방정식을 이루는 요소들이며 그 속에서 영원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크레타섬의 그리스 정교의 신학대학장인 알렉산더 파파드로스는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 시애틀과는 시차도 10시간이나 나고 거리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나로서는 참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도 언어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때가 적지 않다. 그의 언어는 내 그리스어 수준보다 훨씬 훌륭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한데 묶어주는 문화적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세상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통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통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1993년의 신년 휴가를 우리는 함께 지냈다. 그리스의 여름여행은 낭만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겨울은 다르다. 크레타섬의 겨울은 춥고 바람이 세고 비도 많다. 겨울에는 대개 집안에 들어앉아 올리브 나무를 쪼개 불을 피우며 포도주를 마시고 각 구운 빵을 새로 짠 올리브 기름에 적셔서 돼지고기 소시지와 함께 먹는다. 그러면서 밤이 이슥하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결혼을 화제로 떠올렸다. 크레타섬에서는 지금껏 중매 결혼의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 나서서 성사시킨 결혼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행동의 지침이 된다. 미국인의 눈으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으로 여겨지겠지만. 크레타인들은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멋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혼에 이르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파드로스는 서구 문학에 나타나는 사랑을 나눈다. 메이킹 러브라는 개념에 대해 난처해야 했다. 사랑을 나누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로 결혼한 사이든 그렇지 않든 침대에서 같이 잔다는 뜻이라고. 크레타인에게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아주 진지한 개념이라고 그가 말했다. 두 가정이 만나 그들의 아들과 딸이 잘 맞는다고 동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어울리는 짝이 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 일터에서 능력을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이다. 이것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다. 시간과 경험, 실수와 어려움 등은 사랑의 방정식을 이루는 요소들이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영원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어쩌다 빠져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랑과 결혼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크레타인들은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것을 들으며 웃으면서 말한다. 야 저 사람들 사랑을 나누고 있구먼. 정월 초하루 날 파파드로스는 우리 부부와 함께 어느 그리스인 가정을 방문했다. 그 바람에 나는 내 생에 최초로 미국 대학팀의 최고 우승자를 가리는 TV 중계를 놓치고 말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난 은근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축구팬이다. 누가 최고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미국인들의 삶에 한 획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나는 슈퍼볼 경기에 나가는 프로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근히 TV 중계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전설적인 그린페이 패커 축구팀의 감동이었던 빈스 롬바르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롬바르드는 승리의 대명사였다. 승자라면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이겨야 한다. 승자라면 연습도 열심히 빈틈없이 해야 한다. 승자는 결코 치사하게 이기지 않는다. 승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승자는 역경과 고통, 부상 앞에서 오히려 더 강인해진다. 승자라면 어떤 순간에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크레타의 전통적인 설날 식사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산골마을의 오랜 전통이 그대로 배어있는 식탁이었다. 미국인들이 먹는 통돼지 구이 대신 삶은 양머리가 나왔다. 껍질을 벗기고 푹 삶은 눈알이 그대로 붙어있는 양머리가 상에 올려진다. 그리고는 머리를 갈라 그 골을 수저로 떠먹는다. 혀는 어스타게 파이 모양으로 썰어먹는다. 가족 중 연로하신 어른들은 이런 진미를 즐기지만 그리스의 젊은 세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식사를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88살 한쪽 눈과 한쪽 귀는 멀었고 오랜 세월과 험난한 생활이 얼굴에 쭈글쭈글한 주름살을 새겨놓고 있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자기 그릇으로 음식을 덜어갔다. 그녀는 가식 없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음식을 먹었다. 산속의 험난한 생활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스 내전, 그리고 1970년대에 군사독재를 견디며 살아남은 그녀였다. 남편은 징병되어 거의 7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다고 한다. 나치가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녀는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했다. 2년 동안은 동굴 속에서 지냈다. 풀뿌리를 뜯어먹고 야생토끼를 잡아먹으며 간신히 버텨나갔다. 집도, 직업도, 돈도, 의료보험도, 노후계획도, 사회보장도 없이, 전기도, 수돗물도 없이, 더군단 한때는 불도 없이 살아온 것이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녀는 테이블 저쪽 끝에 앉은 아이들에게 노래 대항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중년의 남자들과 여자들로 노인의 조카들과 사촌들과 다른 친척들이었다. 그녀만큼이나 바싹 늙은 남편과 함께 그녀는 크레타의 산 노래를 아주 단순한 저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도전자가 사행시를 운율에 맞게 지으면 모두가 합창을 한다. 그러면 상대편 팀의 누군가가 도전자의 가사에 대응하는 사행시를 짓고 이를 다같이 합창한다. 이렇게 계속 노래가 이어진다. 내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이다. 즉흥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 박자에 맞춰 제때의 노래를 해야 하는데 한쪽이라도 그러지 못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상대방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노래를 불렀다. 문자 그대로 끝내준 것이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은 사행시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낫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그녀만큼 잘 살아낼 수가 있다면 노래에 대항해서 그녀와 겨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축구 시합은 어느덧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2세의 첫날에 나는 승자를 만난 것이다. 만약 롬바르디가 그녀같은 방어수를 갖고 있었다면 그린페이 패커팀은 지금도 여전히 승리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챔피언이었다. 인생이라는 대화에서의 우승자였다. 온갖 상처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해낸 승리자였다. 그녀는 죽도록 열심히 경기를 치렀다. 생애의 모든 나날들을 거기에 비하면 축구는 오직 한 번의 게임이 아닌가.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쓰레기 봉지를 들고 부엌 앞에 나타나 60년 인생의 동지인 남편에게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투덜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남편에게 몇 마디 더 흘러댔다. 남편도 되받아 뭐라고 투덜댔다. 외들 저러세요? 나는 파파드로스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아마 샐러드를 남긴 모양이에요. 노래할 때는 음정도 틀렸고요. 두 분은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러시겠죠. 모두가 이기는 게임. 게임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의문이 솟아난다. 왜 꼭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만 하는가. 내가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자리에 다 앉은 뒤 교실에 들어간 나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곤 했다. 우리 모두 자리찾기 게임을 합시다. 그것이 수업의 시작이었다. 별도의 지시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게임 준비를 하라는 지시 정도로 충분했다. 이유를 묻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학생도 없었다. 숨바꼭질을 모르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리찾기 게임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없었다. 반응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학생들은 의자를 한 줄로 쭉 들어놓는다. 그런 다음엔 의자 주위로 원을 그리며 선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성적이요 영원하라를 틀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의자 주위를 돌기 시작한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다. 진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이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지 의심스럽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두들 잘도 기억한다. 주저음이나 망설임도 없이 모두 게임에 뛰어들어 열중한다. 자리찾기 게임 좋지. 의자를 몇 개 치우고 난 후 풍악을 멈췄다. 모두들 자리를 차지하느라 떠들썩하다. 자리를 못 찾은 학생들은 망연하게 서 있다. 그들이라고 게임의 규칙을 모를 리는 없다. 음악이 멈춘 순간 각자 자리를 찾아 앉아야 한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탈락된다. 그런데 왜 남들처럼 집사지 못했을까. 난 진짜 바보 같은 인간인가 봐. 탈락된 학생들의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 안 된 말이지만 그들은 패배자였다. 게임에서 밀려나 벽 쪽으로 가서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게임일 뿐인걸. 학생들의 표정 속에는 이런 위안도 읽을 수 있다. 음악이 계속 흐르고 학생들은 행진을 하고 의자 몇 개를 치우고 또 한 번 멈춰. 하고 선포한다. 이번에도 난장판이 벌어진다. 학생들은 의자를 찾느라 미친 듯이 달려든다. 게임이 계속될수록 의자를 차지하려는 동작은 진지하다 못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유학생들은 아예 포기한 듯 남학생들과 의자를 놓고 다투려고 하지도 않는다. 패배자는 모두 벽 쪽으로 가고 이젠 두 사람만 남았다. 하나 남은 의자를 차지하려는 몸싸움은 치열하기만 하다. 밀치기, 무릎차기, 걷어차기, 심지어는 물어뜯기도 동원되었다. 이쯤 되면 전쟁이다. 그만! 상대방의 아래쪽으로 의자를 잽싸게 낚아채어 한 명이 털썩 주저앉는다. 승리의 환희가 얼굴에 가득하다. 손을 번쩍 들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내가 이겼어! 하는 신호를 보낸다. 마지막 의자를 차지한 학생은 앞으로도 학급 친구들이 영원히 자신을 존경해 주기라도 할 것처럼 우쭈려한다. 그는 의자를 차지한 것이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벽에 기대선 패배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최후의 승리자를 오히려 마시간 속물쯤으로 생각한다. 우러러본다고? 미쳤냐? 그들이 느끼는 것은 경명감일 뿐이다. 이런 것은 게임이 아니다. 게임이라면 재미가 있어야지. 승리자를 승리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결정되어 버렸다. 너무 빨리. 어느덧 다 지나가버린 고교 시절과 마찬가지로 아니, 인생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 몇몇 남학생들은 찬성한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심드렁하다. 거기가 비슷한 심사가 된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게임을 한 번 더 하자고 주장한다. 단, 규칙을 바꿔서 자리찾기 게임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의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앉는다. 그러면 탈락자가 없게 된다. 단지 어디에 앉느냐가 다를 뿐. 학생들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좋아요, 해요! 하고 외친다. 의자를 다시 배열했다. 풍악과 함께 학생들이 돌기 시작했다. 의자를 몇 개 치웠다. 멈춰! 학생들은 잠깐 멈칫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저마다 생각하기에 바쁘다. 혼자 의자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무릎에 앉을 것인가? 무릎에 누군가를 앉힌다면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학생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로들 킥킥거린다. 게임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는 속도가 달라졌다. 서두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한 의자에 두 사람이 앉으면 될 정도로 의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앉고 앉히는 역할이 분명하므로 서로 예의를 차리기까지 한다. 괜찮아. 내가 먼저 앉아. 누군가의 무릎에 앉고 싶을 때에는 미리 계산을 하기도 한다. 얼마만한 속도로 걸어야 할 것인지를. 게임이 계속됨에 따라 의자 하나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밖에 없다. 마치 기계체조를 하는 것 같다. 한 사람의 무릎 위에 여러 사람이 앉아야 하고 그러려면 여러 명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도력 있는 학생이 나서서 진두주의를 한다. 덩치 큰 사람이 맨 밑에 앉아. 너는 팔로 그 친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빼고 바짝 당겨 앉아. 몸에 힘주지 말고. 의자가 하나밖에 남지 않자 교실 안은 웃음과 외침의 도가니가 된다. 학생들은 소리치고 웃는 가운데 차츰 터득한다. 의자 하나에 모두가 앉으려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당탕 넘어져도 모두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곤 한다. 모두가 겨우겨우 포기 앉을 때까지. 승리의 순간은 이제 모두의 것이다. 교사인 나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변치 게임에 불만을 느낀 사람은 단 한 명. 앞선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로 남았던 학생이었다. 자랑스러워하던 표정은 이제 완연히 사라진 채로 그 학생은 이것도 게임이냐는 표정이 된다. 승자가 따로 없는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게임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다. 나는 학생들에게 모두 바깥으로 나가 원을 그리며 한 번 더 돌도록 시킨다. 음악이 들리면 행진하세요. 난 맨 마지막 남은 의자를 치울 겁니다. 음악이 멈추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무릎에 앉으면 됩니다. 그렇게 못할걸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행진을 하다가 멈췄다. 이제 어떻게 하죠? 모두들 동그랗게 원을 그린 채로 서세요. 그 다음엔 원이 돌아가는 듯 옆으로 도세요. 이제 중앙을 향해 모두 한 발자국씩 안으로 들어와요. 간격이 빽빽해졌죠? 이제 앞사람의 등이 자기 배에 닿나 보세요. 자기 손을 앞사람 허리께에 얹으세요. 그리고 셋을 세면 조심해서 무릎 위에 앉히고 자기도 뒷사람 무릎에 앉는 겁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앉아요. 모두가 앉았다. 의자 하나 없이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 나가서도 이런 자리찾기 게임을 해보았다.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여러 그룹을 상대로 반응은 비슷했다. 의자가 줄어들더라도 그 자리를 함께 나누는 태도 말이다. 이건 단순한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자리찾기 게임을 하다 보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솟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 꼭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만 하는가? 모두가 끝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서로가 합의해서 세운 공동체가 하나밖에 없는 의자를 오직 한 사람이 차지하는 사회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는 과연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까? 양극성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격언이 있는가 하면 눈앞에 없을 때 그리움은 자란다는 말도 있다. 포인세타의 숙명에 관해 이렇쿵 저렇쿵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하는 것 나는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일처리에 있어서는 비교적 매듭이 분명한 편이지만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만화경이다. 머리를 한 번 흔들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다. 먼 친척분 중 한 분은 우리 가문의 문장에 굳은 의지라는 가운이 적혀있다고 말씀하셨다.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은밀한 잠재의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의 진짜 자유명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언젠가 내가 품고 있는 모순된 생각들을 적어본 적이 있다. 뛰기 전에 살펴보아라. 주저하면 잃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모험 없이는 승리도 없다. 후회할 일은 저지르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눈앞에 없을 때 그리움은 자란다. 겉혀지러는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거드는 손이 많으면 일이 쉬워진다. 요리사가 많으면 국마츠를 버린다. 늙은 개에게 새 재주를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자잘한 일에 사로잡혀 땀을 쏟지 말라.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 계신다. 더 계속 갈 수도 있다. 항목은 한없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생각에 푹 빠진 나머지. 내가 담당하는 미술 시간에 서로 상반되는 가르침을 펴서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기도 했다. 내가 스승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권위에 도전하라는 주문도 동시에 했던 것이다. 빛나 사람들에게는 잘 살든 못 살든 매일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 포트버스 텔렌. 오랜 세월을 소시지 약관과 감자 조금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간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또한 펀치와 주디라는 쇼에 나오는 남자 광대 한스 버스트와도 관계가 있다. 이 광대의 주특기는 혼동 속에서도 용쾌 결정을 미루고 피해가는 것이다. 포트버스 텔렌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럭저럭 꾸려나가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수도 워싱턴에는 내가 늘 가곤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곳 그 자리에 갈 때면 나는 이런 두 갈래의 큰 흐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워싱턴시의 컨스티튜션 거리 서쪽 끝. 느름나무와 감남나무가 우거진 숲속에는 기념 동상이 하나 서 있다. 엘버트 안슈타인의 동상이다. 하얀 화강암 3층 계단 위에 세워진 이 동상은 전체 높이가 6미터나 된다. 헐렁한 스웨터와 쭈글쭈글한 골덴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눈에 익은 헝클어진 머리. 참으로 편안해 보이는 차림새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얼굴에는 지혜와 평온함. 삶의 경의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존재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를 갖춘. 그러면서도 여유가 넘치는 인물의 전형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그의 발밑에는 참으로 적절하게도 그의 연구실의 모형이 펼쳐져 있다. 천체지도가 사방 8미터의 화강암 위에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2700개의 작은 금속재징이 박혀 있다. 이 징들은 동상이 완성된 1979년 4월 22일 12시를 기준으로 행성들과 광도 유괴별들 그리고 다른 천체 물체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동상은 자리를 아주 잘 잡은 듯하다. 동상 바로 뒤에는 국립과학원이 자리 잡고 있고 동쪽으로는 워싱턴 기념관의 하얀 오벨리스크가 우뚝 솟아 있다. 더 멀이로는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남쪽 푸른 들판 너머로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베트남전 참정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오른쪽 너머로는 에브라엄 링컨이 대리석 기념관에서 근엄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 초저녁이 되면 포톰의 깍 너머로 존 케네지 대통령의 무덤을 밝히는 등불이 깜빡인다. 워싱턴시를 방문할 때면 난 이곳에 들러 아인슈타인의 무릎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기곤 한다. 그에게는 왠지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다. 그에 걸맞게 동상의 무릎 또한 앉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 그 위에 앉아 인간이 일으켜놓은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생각하노라면 그의 무릎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강한 힘이 한데 모이는 교차로가 된다. 고통과 슬픔, 기대와 영광, 경의관과 두려움이 한데 뒤섞인 인간이라는 이름의 용광로에서 비롯되는 그런 힘들 말이다. 그를 다해 찾아낸 방정식에도 양면성의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물리학이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세계에 자신이 고안한 방정식을 적용시키는 문제에 몰두했다. 거기에서 그가 얻은 결론은 일상생활의 경험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도 우리처럼 양극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더위와 추위,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견고함과 유연함, 빛과 어둠, 긍정과 부정이 서로 얽히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열린 문 앞에서 인생은 언제나 가능성의 문 앞에 놓여 있어서 기적같은 일도 언제나 내 가까이에 있고 삶의 경이로움은 말을 날이 없다. 인간의 지혜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오직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난 언젠가 어느 라삐와 머리를 맞대어 단어차기 게임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히브리어인 팀세를 제시했다. 이것은 인류 공통의 문학서인 성서 속에서도 가장 오래된 옛 이야기인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단과 하아는 아들 둘을 낳았다. 큰아들 카인은 낙원 밖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인 셈이었다. 카인은 자라서 땅을 일구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은 이 제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악의 올가미에 얽매어 있으며 죄악이 그의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다. 너는 악을 이길 수도 있으며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문장은 아주 중요하다. 너는 악을 이길 수도 있으며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할 수도 있다로 옮겨진 영어의 메이라는 조동사이다. 히브리어로는 팀셸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놓고 오랜 세월 고심해왔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른 나라말로 옮기기가 만만찮은 여러 성서 본문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 틀림없다. 문맥에 따라 다각적인 의미를 지니는 팀셸이라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과 카인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팀셸이라는 단어는 지시나 명령의 뜻을 갖는 유 쉘의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예정된 운명을 뜻하는 유 윌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유 케나스로 해석되기도 하여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절망을 암시하기도 했다. 어떤 스스로 해석하든 이 구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늘 라삐 친구는 그 구절의 실제적인 의미가 생명력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악에 굴복하여 너 자신을 죽음의 상태로 만들지 말아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악의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살아 있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는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좋은 충고라고 했다. 여기에는 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인간의 문제 악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도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면 슈드의 뜻 기꺼이 맞서 싸울 수도 있다. 메이라는 의미가 된다. 팀쉘이라는 단어를 할 수도 있다. 메이로 해석한다면 거기에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다. 이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운명이라는 것이 마치 제 손에 쥐어져 있는 듯이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악을 정복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든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가 역사의 페이지 페이지를 구성한다. 이런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종교 그룹에 소속될 필요도 없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우린 얼마든지 이런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살아가노라면 누구라도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기 쉬운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팀셀이라는 단어는 그럴지도 모른다. it may be 또는 간단하게 어쩌면 maybe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maybe라는 한 단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 maybe 이 단어야말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가능성의 문과 드넓은 지평선을 가리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 해답이 정해진 수수께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삶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하여 나는 내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믿는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축복의 다른 얼굴인 것이다. 모든 일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놓이게 될 게 뻔하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가능성의 문 앞에 놓여 있어서 기적 같은 일도 언제나 내 가까이에 있고 삶의 경이로움은 말할 날이 없다. 나는 인간의 자유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 단어야말로 존재의 문을 항상 열려있게 만드는 버팀목 같은 것이다. maybe 자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원서 제목이 maybe 가로열고 maybe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질문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다시 이제 붙인 건데요. 그래도 이 한국어 제목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현명한 대답은 질문 속에 있다. 여러분 오늘 고칭은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나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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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